지금 이 분위기를 좀 보면 공매 민심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이재명이 1위죠. 이재명이 1위고 단독으로 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도 판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국민들이 거의 5천만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주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다 있죠. 가족이 다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5천만 시대에는 지금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의 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 가족 중에 한두 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금융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이 부분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런 금융의 결정들, 기득권 세력의 결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한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살기가 좀 어려운 시대죠.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갔지?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좀 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는 할 수가 없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죠. 워낙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적자 인생이죠. 적자 인생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가계 보탬이 되어보려고 국민들이 주식에 뛰어들고 있죠. 이제 주식이 이제 제대로 좀 자리가 잡혀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주식이 좀 공정한 그런 판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계속 이제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믿고 투자를 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정말로 그 사다리를 발로 탁 걷어 차버린 게 지금 금감원의 이런 결정이죠. 기득권 세력들의 지금 개미들의, 개인들의 핏담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선진국하고는 너무도 판이하게 지금 공매도를 하는 개인들 공매도 시켜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공매도 제도 자체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사기급입니다. 사기급. 지금 증거금도 필요 없어. 주가가 올라가면 반대매매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시장조성자라고 만들어놓은 것, 선진국은 없습니다. 시장조성자라고 만들어놓은 얘들은 거래세도 안 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흔들어버리고 자전을 돌려서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개판 5분전인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다. 그러고 있죠. 지금 금융혁명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도 정말로 늦은 상황이죠. 정말로 늦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좌지우지해 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거죠. 개인들이 정말로 피 땀 흘려서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 가지고 어떻게 100만원, 200만원, 돈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떻게 가계에 좀 도움이 돼 보고자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동산 말고 이 주식으로 좀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그런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투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다리를 어디서 기어올라오고 있어 사다리를 발로 탁 걷어 차오를 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다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견고하게 지금 선진국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스템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기득권에 이득이 되도록 남겨놓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못된 관행을 막아줄 영웅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공정한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이낙연 뭐 이 정도가 지금 대권 후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또 안철수가 떠오르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주식 쪽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거기다 공매에 대한 이런 지금 공매에 대한 불신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영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네 명 중에 설마 한 명은 있겠죠. 또 다른 어떤 영웅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치고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순식간에 판도를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정말로 많죠. 정말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루만져주고 정말로 이 개인의 편에 서서 개인의 편이라기보다는 공정한 편에 서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이 공매도 제도입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국민의 검사 잊지 말라 수사 공정성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도 크게 치솟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죠.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언론기업 아기저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공정, 가맹 대리점 분야, 불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이런 사람이 주식시장에 반드시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지금 부동산 투입 꽃길 맞는다.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보증금도 없이 공매물량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담보 비율이 없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그런 부분에다가 자전거래 금지, 그리고 옵티놀 적용. 이 선진국들은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법만 좀 이렇게 하고 5년 동안에 보관하겠다. 그러면 실시간 잡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제일이 T 플러스 1 결제 제도인데 이 부분을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 제기하겠다. 다시 우리나라를 투기판으로 내몰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위반 처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 애국자가 있죠. 그래서 그 애국자가 그래도 이 부분은 1년 이상의 그래도 2배에서 5배 이 정도는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죠. 지금 선진국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의무상환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담보 비율 150%라고 상가 반대매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보증금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죠. 돈이 10원도 없어도 그냥 빌려준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불법 공매도를 걸러낸 시스템이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금융위원장은 이런 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본인의 본분을 잊은 거죠. 공매도 편에 서서 빨리 어떻게든 대강대강 하는 척한 후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만들겠다.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이 좀 나서줘야 되죠.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서주는 사람은 정말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주식 공매도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앞서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당, 사람 이런 거 아마 안 보일 겁니다. 분노가 너무 크게 지금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영웅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지도는 순식간에 크게 바뀌게 요동을 치겠죠. 분명히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로 어떻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 조금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꼭 그런 영웅이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이런 부분 정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 공매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이런 후보가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